그럼 제가 Fernández에 보았에 있는 암희들은 무자 nära 안녕하세요. 중학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오 권입니다. 현재 중국은 40일 넘게 지속된 홍수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제가 전에 두 영상에서 중국의 현재 피해 상황을 올려놨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요. 21인 어제는 급격히 불어난 물 때문에 지역 주민 약 3만 명을 대피시키고 재방 2개를 폭파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샨샤 댐인데요 이 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중국 동부와 서부를 관통하는 양찌강 유역에 건설된 2.3km가 넘는 세계 최대 수력 발전 댐이죠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가늠이 잘 안 가시죠? 쉽게 말해선 일본 전체의 담수량과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샨샤 댐 덕분에 그나마 피해가 적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댐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홍수가 일어날 때마다 샨샤 댐이 곧 붕괴가 될 거다 변형이 시작된다는 등 유언비어가 속출했는데요 이제는 이런 말이 유언비어가 아니라 현실이 될 판이 됐습니다 왜냐면 최근 7일간 홍수 유량은 350억 3제곱미터에 달하는 반면 샨샤 댐의 저장 용량은 220억 3제곱미터로 턱없이 부족하고요 또 이 댐의 제한 수위가 175미터인데 현재 164미터로 겨우 11미터만 남겨둔 상황이죠 이달 초만 해도 3개의 수문으로 물을 방류했는데 이제는 7개의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샨샤 댐이 붕괴가 된다면 무려 4억 명가량의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죠 여러분께 더욱 자세한 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해 홍수 최대 피해 지역 중 한 군데인 안우이성 시민의 인터뷰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영상 보고싶죠 보시다시피 현지인이 저렇게 바라요 어떻게 바랄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안우이성 사람들은 돌아갈 집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샨샤 댐이 혹시나 붕괴가 된다면 중국은 정말 돌이키기 힘든 수준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또 고비인 것 같은데요 상황을 지켜보고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안녕